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저녁 10시를 넘겼습니다 해군사원학교 총동창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런 글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 있었습니다 9.19 평양 준항복선언으로 피로지킨 NLL까지 무력화 심동보 31기 나라가 있어야 가족과 내가 있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김정은 간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북한 핵과 인권은 없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스스로 북핵의 인질이 되어 국군을 전렌발이 맹인으로 만든 이적석 문서입니다 회사 31기 심동보 제독이 올린 글과 비디오입니다 회사 출신이라면 한국의 안보에 해를 끼친 노무현 정권 때의 윤광웅 그리고 최근 물러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떠오르겠지만 이 심동보 제독 같은 분도 계십니다 회사 출신으로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국방장관을 지낸 송영무 씨처럼 국방에 해를 끼친 국방장관은 건국 이후 없었습니다 그는 헌법 제3조 헌법 제5조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국군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마 무덤까지 이 책임이 따라가고 아마 책임을 면할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현지에서 물러났으니까요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그런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즉 정권에 영합해가지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어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딱 의무를 지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그러나 헌법을 수시로 무시하는 이 정권 편에 써가지고 국가, 국방, 헌법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방장관도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장관은 이 헌법 7조도 위반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좌파 정권을 위한 봉사자로 질락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물론 국군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가 지휘하는 국군 전체가 국민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좌파 정권 편에 섰다 그 결과가 지금 NLA를 무너뜨리고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두 번째 책임자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인 것입니다 이분이 헌법과 국군과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광주사태재조사위원회는 광주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들이 전원일치로 우리는 기총소사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민간인들을 향해서 헬기가 사격을 했다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잘못된 발표를 했습니다 송 국방장관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보고를 그냥 수용해서 국군을 양민학살범으로 공인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전원일치로 사격명령은 내려왔지만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사격 흔적이 없습니다 쏘았다는 사람은 없고 맞았다는 사람은 없고 흔적도 없어요 이것은 국방장관이 정권 편에 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정권의 봉사자가 되어가지고 국군의 명예를 더럽힌 경우이고 더구나 국가로서 국방장관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사실을 왜곡하는 데 국가가 앞장서면 이것은 정말 이게 만약 사실로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국군은 민간인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 해가지고 북한군보다 더 나쁘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제외합니다 당연히 그때 국방장관으로서 그 보고서에는 이의가 있다 우리 국방부가 별도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가 의무사위원회의 잘못된 보고를 견제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두 번째 남북군사합의서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내용이 수두룩한데도 특히 NLL을 사회상 무력화시킨 것임에도 그것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친김 좌파정권을 위하여 헌법 제5조의 국방의무와 헌법 제7조의 국민 봉사의무를 동시에 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는 게 분명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해가지고 핵위기에 노출된 한국방어에 꼭 필요한 한미연합전력에 구멍을 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예비역 장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천만이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사 해체 이른바 전시작전권 전환 이거는 사실상 무기연기하는 걸로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송영무 정권이 그리고 북한이 북한군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병사들에게 내가 왜 총을 들고 누굴 향하여 총을 겨누어야 될지 모르는 군대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한 반국가단체로 보게 하는 헌법죄 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더구나 역사적 사실로서는 1950년 6월 25일 남침해가지고 300만을 죽게 한 그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책임을 송영무 전 장관은 민간인이 되었지만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범죄자이자 주적의 수계인 김정은 앞에서 군력적인 처신을 했습니다 아들뿔대는 그 자로부터 두 손으로 술잔을 받는다든지 한라산에 오면 해병대를 시켜서 헬리콥터장을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이건 지나친 겁니다 또 국제회의에 가서 일본 방위청 장관이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충고를 하니까 화를 내듯이 과거에 속았다고 해서 앞으로 속는다는 법은 없다 일단 믿자 라면서 거짓말 상습범인 북한을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을 다른 나라 국방장관 앞에서 변호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김무사의 경력 문건은 쿠데타 모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시나리오 문건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국군이 쿠데타나 꾸미는 조직인 것처럼 방군 선동 세력이 몰아가도록 방치해가지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종합하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위대한 군대입니다 금국의 초석, 호구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국군의 역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송영무 전 장관의 재임 씨 행동은 해군사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며 국민들 특히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송영무 씨에 대한 해군사관학교나 성우회 성우회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임 국방장관에게도 좋은 경고가 충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2의 송영무를 막아야 합니다 예벽 장군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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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